안녕하세요? 네 죄송한데 저희 매장에는 없네요 고객님?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씨 이거 버티야 뮤직비디오 찍으시나요? 네 건축과 예술을 사랑 건축과 예술을 사랑하시는 우리 악티스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현찬악트의 현찬입니다 제가 사고 싶은 청소기가 있었는데 월급날만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때마침 시간도 되고 월급도 들어왔겠다 그래서 살려고 했는데 또 제가 약간 옛날 사람이어서 인터넷 주문을 잘 못해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도 눈으로 보고 그냥 사갖고 들고 오는게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우리 동네 주변에는 없더라고요 아무데도 근데 이제 기사를 보니까 롯데하이마트에 제가 찾는 청소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에 나와있는 잠실점을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아 혹시 근데 거기 매장에 레이카 청소기도 있나요? 잠시만요 아 여보세요? 네 네 네이카 청소기 있습니다 아 있어요? 예예 그 무선 그 친구 전용 말고 무선 그냥 무선 청소기도 있어요? 네네 무선 청소기도 있습니다 친구 전용도 있고요 아 가서 가면 좀 보고 볼 수도 있네요 네네 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롯데월드가 제일 크다고 와 진짜 처음부터 말을 들어야지 간다 이때요 그래서 누나랑 같이 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무튼 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특별하게 아직 몰라요 확실한 건 아닌데 부모님을 위해서 공기청정기도 한번 살 수 있으면 살려고 하는데 또 가서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안전운행 정보가 수신되었습니다 출발 그래서 왠지 기상캐스트 여러분 마스크를 잘 쓰고 다녀야 됩니다. 우와 메가스토어 이제 못 찍을 것 같아서 사고 올게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해볼까? 한 번 더 해볼까? 뮤직비디오 찍으시나요? 갑시다 이거 좀 들어주시겠어요? 자 이제 엄마 아빠가 집에 도착했.. 아 집으로 가고 있다는 소... 안경도 없으면서 엄마 아빠가 이제 안경 컷 엔지 엄마 아빠가 지금 이제 집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집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고고 이제 엄마 아빠한테 한번 이걸 보여주면서 또 한번 뭐라 해야 되지? 큰소리친다 해야 되나? 내가 내가 이 집에 이런 사람이다 박나래야? 약간 금이환약 느낌 플랜카드는 없어 근데 잘 나와? 엄청 잘 나와 여러분 초돌급 탈식이잖아요? 지금이 딱 초돌급 받았을 때 이렇게 하시면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하실 겁니다 자 안녕하세요 짜잔 이거 아빠 선물 뭔데? 공기청정기 이거 청소기 엄마 아빠 결혼은 누가 엄마 아빠가 다시 결혼하나봐 신혼살림은 내가 필요한데 엄마 아빠가 신혼 선물 받았네 아빠 비염 너무 심해가지고 몇 주간 너무 고생하고 있어 자 이걸로 잠을 이제 방에서 편안하게 아들이 아주 큰 돈 썼네 어제 진짜 잠 한두 시간을 못 잤어 이걸로 오늘 침구 청소도 제대로 하고 기분이 어떠세요? 땡큐 베리머치 아들 잘 드셨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이 첫월급 타면은 이렇게 한번 플렉스를 한번 하시라고 기분이 엄청 좋아 보이시네요 짱 나 진짜 잠 잘 잘 수 있겠네 아 어제는 앉아있어도 코가 막혔고 창문 열고 이빨 닦고 운동하고 막 별을 다 했네 아저 무선청소기 입문용으로 산가요? 하이파이브 저리 하이파이브 저리 하이파이브 앗 고고 우우우 추웠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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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치대도 간편하네 그러니까 동격적인 언박싱인가요? 아 네 와우 오 이게 침구 청소 엄마 이게 침구 청소 이게 침구 청소 이오 요게 보면 잠에서 UV 그걸로 살균 되고 그 다음에 주머니를 빨라드리고 그 다음에 주머니를 빨라드리고 이게 파워 파워헤드 이게 소형 노즐 틈새 청소 틈새 노즐 포장도 되게 잘 되어있다 간편하게 되어있다 이게 먼지 부직포필터 이게 연장 연장 호스 그리고 이게 본체 음 이게 본체구요 이거를 원터치로 이렇게 쓰레기 비워있어요 원터치 우와 신발 거치대랑 디자인 딱이야 세트같이 팔았어도 되실꺼 아 이렇게 놓을까 그냥? 우와 귀여워 봐봐 우와 우와 옆에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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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공기가 들어와서 위로 나오는거야 좋은 공기다 그래서 파란색이면 공기가 좋은거고 초록색이면 보통 빨간색이면 나쁜거 나쁜거 오우씨 바람이 잘 나오는데 시원하게? 이거 여기서 나오는건 완전 맑은 공기인거야 먹찌구만 먹찌구만 먹어 더 커 맛있어요 맛있지? 하나씩 너무 맛있어 헤헤 그보이도 거짓말 진짜